렌티로버, 렌티로버 2008년식 차량에 억수를 개조하는 음질전용 블루투스를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음질전용 블루투스는 3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20만원 45만원 60만원 3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마다 장착 비용에 따라서 작업 비용이 달라지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음질전용 블루투스 WTX500은 CD보다 음질이 좋을 정도로 음질이 아주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음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렌티로버, 렌티로버 2008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대기장에